안녕하세요. 저는 광명뉴타운 중개전문 초이스부동산 대표 백회숙입니다. 광명뉴타운 전구역의 소식을 안내해 드리자면 광명뉴타운 구역은 11개 구역 중에 광명뉴타운 16구역은 이미 2020년 11월에 첫 입주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10개 구역이 광명뉴타운 12구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광명사거력을 중심으로 건축현장이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광명은 매머드급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역입니다. 오늘은 광명뉴타운 1, 2, 5, 10일, 15구역의 현황 및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6월 20일 기준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주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 전국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전국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 하락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은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고 올해 2월에 동호수 추첨이 완료되었고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조합원 분양계약이 예정된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 입주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광명뉴타운 11구역 다음으로 세대수가 많은 358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의 비례율은 102.97%이고 철거가 완료되어 착공 승인이 된 구역입니다. 아래에 안내드리는 매매대금은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금액입니다. 매매대금에 추가분담금을 플러스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이란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가에서 원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의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4구타입은 3억 6천 4백, 5구타입은 3억 9천 8백에서 4억 3천, 7사타입은 4억 9천에서 5억 9천, 8사타입은 6억에서 6억 2천 5백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일반 분양은 10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입주시점은 2024년 하반기에서 25년 초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은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고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이사비는 무이자 500만원으로 입주시 반남 예정이고 비례율은 100.69%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1차가 납부된 상황이고 2차 중도금은 올해 8월에 납부 예정입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상가는 2억 8천, 3,6타입은 3억, 5구타입은 4억 5천에서 4억 7천, 7,2타입은 6억 5천에서 6억 5천, 8사타입은 7억 5천에서 7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은 3091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이고 광명뉴타운 5구역 입주시점은 2025년 하반기에서 26년 초로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 착공을 위한 사전업무는 안전계획문제와 국공유지 매수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사비는 무이자 대출 1,400만원이고 비례율은 108.5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광명 5구역의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상가는 4억, 5일타입은 3억 8천230, 5구타입은 3억 9천에서 4억 2천, 7일타입은 5억 6천에서 5억 7천, 8사타입은 5억 9천에서 6억 8천, 8사플러스 상가는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입주시점은 2026년 하반기이고 현재의 2주 대기 중에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의 교통상황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사건 단지고 광명뉴타운 구역 중에서 4291세대로 광명뉴타운 구역 중 가장 큰 단지로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사비는 무상 1,000만원과 무이자 2,000만원이 지급되며 2,000만원은 입주시 반납 조건입니다. 비례율은 100.86%이고 추가 분담금 납부 스케줄은 무주택자나 1주택 처분 조건자에 한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장금시 100% 납부 조건입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은 4억에서 5억, 7사타입은 5억 9천, 1,200에서 6억, 8사타입은 6억 5천에서 7억, 8사 플러스 5구, 1 플러스 1 타입은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5구역 입주 예정일은 올해 11월 예정이고 입지 조건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 안에 인접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5구역의 조합원 입주권 매수자금은 권리가에서 프리미엄 더하고 추가 분담금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에서 2주비 대출 승계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광명뉴타운 15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은 4억 9천에서 5억 2천, 8사타입은 7억에서 7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올려드린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광명뉴타운 전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억 0 Instagram 수활리 1억 0